자 이렇게 로그는 밑이 둘 다 3이야 지금. 그러면 덧셈 할 때 뭐하면 돼? 진수끼리. 여기 진수끼리 곱한다는 거 아니면 끝날게.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. 좋아. 로그 3에 좋게 곱하면 얼마냐? 27. 27은 3에 몇 승이지? 3에 3승. 그럼 로그 한번 기술 던져보면 3 던지고 로그 3에 3은 얼마지? 3에 1승이 3이니까 이것은 1이 되는 거지. 이렇게 풀어도 되고 3에 3승이 27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같죠?